지금 시간에 보기엔 달라나? 미친으로 오우스 형? 아무 말도 안 하고 오 많이 들어왔어 4명에서 10명 100명 10명 안녕하세요 눈이 피곤하다 저는 지금 랩 드라마 촬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치의 현장에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? 드라마 고고 이거 뭐야 아 누나 오셨네 사물사 네 맞아요 사랑이라 물었고 사랑이라 답했다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기회가 없었죠?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귀엽다 다들 지금 출근 중이신가? 우리 다 일valuation 皆さん 일환이 많구나 오늘 다들 고맙습니다 항상 그래도 몸은 다행이지만, 행복한 일은 기다리고 있어요 힘냅시다 승현이 휘무야? 좋네 부럽다 부러면 안 되는데 부럽다 아니 공연 끝나고 좀 더 다시 쉬고 싶었는데 하루 쉬고 바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연수 어서와 또 제일 친한 동생들들도 많이 들어와 주신다 브라질 브라질 하면 또 제진영이죠 그리 아 이거 눈에 안약 좀 넣어야겠어요 이거 어제 휴대폰을 계속 오래 보니까 눈이 빨개진다 빨개져 지금 시간에도 많이 봐주시네 나 지금 웹드라마 촬영장 가고 있어 사랑이라 물었고 사랑이라 답했다 사물사답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동생이 운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좀 오바하네요 다 하는데 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와우 아라 아 이런게 있구나 아멘 미치니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나고야 아이고 나는 아메 좋아해요 아니 민석이 형도 들어오셨네 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많아요 지금 시간인데도 이게 바꾸면 이럴 것 같긴 한데 많은 추억이 있는 이 악수여 무념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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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구나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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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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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